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3전역인데요. 엮어질은 걸어서 약 1분이며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동차를 이용시 올림픽대로와 동부가선 도로를 통해 서울 핵심 중심지역으로 이동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진출입도 용이합니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환경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주변에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좋고 인근의 초, 중, 고 등 우수한 학군이 자리해 자녀교육에도 충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 잠실종합운동장, 석촌호수 등이 조성돼 있어 여가생활을 풍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약 199만 제곱미터 면적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해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송파구 주변으로 총 1만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으로 인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이 완료된다면 일대 시세를 견인할 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남다른 생활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 호재가 겹친 이곳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